안녕하세요. 저는 박수호입니다. 소속은 양정장정부 있습니다. 고향은 부산이며 취미는 복싱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키는 172고 나이는 25, 체중은 79kg입니다. 저는 범일동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가 들어오면 원인이 올려서 돌려주고 손님이 파워 안에 넣으시면 뒤가 올려줍니다. 저는 원래 헬스를 한 2, 3년 했었습니다. 헬스를 하는 도중에 어깨를 다쳐서 헬스에 지방이 생기면서 치다가 복싱이라는 정도로 운동을 차이가 되었습니다. 링에서는 남자랑 싸우지만 베러와서는 웃고 떠드는 게 복싱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폰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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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팡 타는 자근차근 늘려가면서 넓게 정도 되는 그런 사업가 되기 싶습니다. 그 프로테스 때 합격을 했는데 복싱 선수가 되고 싶으신가요? 생활 복싱 선수에서 다 할 사람인데 그래도 복싱 생활이 시작한다면 지금 7일까지 모두 하고 싶으신가요? 애인이 있습니까? 네 저는 6년째 만나고 있는 애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혜리야 우리 저 먼 곳을 향해 같이 걸어가지 않을래? 예 알겠습니다 복싱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복싱을 하면 살도 빠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운동이 바로 복싱입니다 여러분 복싱을 합시오! 어이치 저와! 어이치 저와! 어이치 저와! 어이치 또! 슬뿟 Hafersch Ю아 potritos 정이즈 뀨 구역 크аль repairing 유아 Day 종이 왔음 저 갈